논어 위정편 제2 재활 위정이 덕이 비어 북신이 거기서 얻은 이충성이 궁지니라 자활 두지 정하고 제지 형이면 민면이 묻지니라 두지 덕하고 제지 이래면 유치 자격이니라 재활 오십이 오이지 우학하고 섬십이 입하고 사십이 불혹하고 오십이 지천명하고 육십이 이순하고 칠십이 중심 소욕하야 풀류고란 맹의자 분효한데 재활 무비니라 번지 어러니 자의 고지왈 맹손이 분효어 아오늘 아테발부위라 호란 번지 말 하비야 잇고 제발 생사지 이래하며 사장지 이래하며 제지 이래니라 맹무백이 문효한데 재활 부모는 유키질 지우시니라 자유의 문효한데 재활 금지 효전은 시위등 양이니라 시위등 양이니 지역현 마야 독해등 유양이니 불경이면 하이 별 호리요 자함은 효한데 재활 생나니니 유사어든 제자의 복귀로 하고 유추사어든 선생찬이 정신이니 증시 이비효호와 제활 오염으로 온 종이래 불이 여우러니 퇴위성 기사훈대 역초기 발하나니 뭐야 앞으로 흐르다 제발 시기소이 하며 관기소유 하며 찰기소 아니면 흰언수제리요 흰언수제리요 제발 온 고이 지신이면 가입이 살으니라 제발 군자는 불기이니라 자궁이 문 군자 한데 제발 선행 기어니요 이후 중지니라 제발 군자는 주의 불비하고 소인은 비불주니라 제발 하기 불사즉 망하고 사이 불헉즉 테니라 제발 공호히 다니면 사회야 이니라 제발 유아 회여 지지 혼자 지지위 지지요 불지비 불지 시치하니라 자장이 하갈로 간뎀 자장이 하갈로 간뎀 제발 다문 고르이오 신언 기어 즉 과우며 신언 기어 즉 과우며 타견 골 태우 신행 기어 즉 과회니 언 과우하며 언 과우하며 행 과후면 녹채 기중 이니라 예공이 문할 하위 즉 민복이니 있고 공자 대발 거직 조저왕 즉 민복하고 거왕 조저직 즉 민복이니라 개강자문 사민 경충이 권후되 여지하리 있구 제발 임지 이상 즉 경하고 효자 즉 충하고 거소니 교풀룽 즉 혼이니라 보기 위 공자 발차는 해풀 위 정이신이 있고 제발 서운 효운좌 유효하며 우 형제하야 시여 유정이라 하하님 시여 기정이네 해기 위 위정이리요 제발 이니 무신이며 불지기 가약해라 대거 무해하며 수거 무월이면 기하이 행지 제리요 자장이 문십세를 가지하이카 제발 은니나 하래하니 소손익을 가지하니 소손익을 가지하니 주희나 은니하니 소손익을 가지하니 기호기 주희나 기호기 주흐자면 수 백세라도 가지하니라 소손익을 가지하니 소손익을 가지하니 소손익을 가지하니 주희나 소손익을 가지하니 일어날